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벽수리입니다 와 오늘 진짜 바깥이 무더워요 최대 35도까지 폭염 지금 주의보 경보가 계속 뜨고 있거든요 이제는 아메리카노 없으면 전혀 돌아다닐 수 없는 날씨가 되어버렸고요 간단하게 차박으로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같이 가보시죠 안녕 지난주에 31도도 더워가지고 엄청 힘들어했었는데 31도는 더운 것도 아니었어요 폭염에는 여러분 폭염경보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왜 나왔냐고요? 저는 캠핑을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근처에 치킨티비 유일하게 딱 한 군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가보려고요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혹시 치킨 되나요? 그러면 주문할게요 반반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치킨 사 오다가 으으! 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도착을 했어요. 뷰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지금 해가 떨어지는 게 바로바로 누들어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팅부터 빨리 해볼게요 근데 아까는 무지하게 더웠어요 여러분 지금도 솔직히 온몸이 땀으로 샤워를 한 수준인데 그래도 뭐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냐면 얘를 갖고 왔기 때문이죠 일단 요거 한번 싹 우와 대박이다 필수입니다 필수 이거 이렇게 일단은 해주고 요것도 딱 불 켤 수 있거든요? 밑에 세팅하고 그리고 시원하게 맥주 한잔 마셔볼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서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서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빨리 하겠습니다 덥지 않을까 조금 덥지 않을까 생각보다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까 치킨 사 온 거는 밥 깨서 먹고 안에서 조금 쉬려고 먹으려고요 먹을 때 벌레만 없어준다면 아주 행복할 것 같아 와 얘도 진짜 오랜만에 피칭해요 짠 저 이렇게 노지에서 캠핑 와가지고 이 한여름에 로컬 치킨이에요 여러분 아 대박이다 진짜 짜자잔 보이세요? 지금 벌레가 저를 톡톡톡 쳐가지고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반반으로 시켜왔어요 짱이죠? 이 모기들이 이 벌레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음식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전용 하이볼 파우치를 가지고 왔답니다 여러분 짜자잔 오늘은 좀 잘 챙겨왔어요 토니거터에 레몬 이렇게 보냉백에다가 챙겨왔고 그리고 오늘의 주종은 바로바로 싼토리 위스키 벌레들이 더 좋아해 오 난리난리 짠 얘를 만들어 마실 거거든요 벌레 벌레 나 무서워요 벌레 정신 챙겨 정신 빨리 만들어 먹고 나 차로 대피할 거야 뭐라고 다 날아가라 전쟁 얘네 낡아 가지도 않아요 바람에 최적화됐나봐 미치겠어 아 진짜 내 네 여러분 커튼 좀 이따 차에서 만나요 노지 캠핑이 이렇게 무서운 거랍니다 한바탕 무슨 일이 싹 지나갔어요 와 진짜 벌레 때문에 으 으 으 으 으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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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대박이다 역시 하이월은 이게 좀 전에 튀겨가지고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짜자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짠 아 미쳤다 오늘 이거 세 잔 마시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젓가락도 넣어주셨는데 벌레 때문에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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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념이 더 맛있어요 저는 양념파거든요 사실은 으음 으음 야외라서 훨씬 더 맛있구 자 자 으음 어차피 내일이면 괜찮아지는걸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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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음 진짜 집에서 맛있는 것보다 이렇게 바깥에서 무더울때 시원한거 한번 먹어주면은 스트레스 싹 날아가요 진짜로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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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은 저는 양념파니까 저 모기장을 샀어요 오늘 이대로 창문 닫고 자면은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은거에요 아까 벌레 보셨죠? 에헤헤헤헤헤 벌레가 진짜 조금 너무 막 까무러칠 정도로 갑자기 막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지금은 너무 안전합니다 지금 저 밖에 보이거든요 벌레 따위들 으음 생각보다 안전해가지고 좋아요 치킨 그거 좀 먹었더니 배가 너무 부른거 있죠 그랬다 어떻게 한다 싸라란 흐흫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탄산수 지금 다 마셨거든요 서 원초적으로 돌아갑니다 하스프레이트 로 가시죠 흐흫 흐흫 흐흐흫 하흫 잠부터가 너무 말도 안되긴 한데 흐흫 하흫 잠부터가 너무 말도 안되긴 한데 소주있네 위스키를 짠 풍 흔 읻 샤워티슈로 싹 씻고 왔거든요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바지도 갈아입은 상태예요 근데 어차피 오늘 자면서 땀이 흘릴 거기 때문에 티셔츠는 내일 갈아입으려고 지금 아껏었어요 여튼 빨리 자는 게 더위를 피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일 보시죠 안녕 지금은 빼줘 버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어제는 솔직히 많이 더웠거든요 더웠는데 잘 잤어요 물 한계가 이렇게 촥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어서 이 뷰를 보시라고 제가 보면서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뷰를 보시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봤어요 근데 저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장마가 끝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제도 그랬지만 어제도 그랬지만 34도 뭐 33도 계속 이런 날씨일 것 같은데 앞으로 캠핑 어떻게 하죠 앞으로 캠핑 어떻게 하죠 좋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 더위 앞에서는 맥을 못쓰겠어요 어제 치킨을 얘로 먹었어야 됐는데 이걸 오늘에서야 발견했고요 미치겠다 다 익었을 것 같아요 짜잔 짜잔 맨날 먹는 라면이지만 항상 캠핑 와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요 저 평소에는 집에서도 라면 잘 안 먹어요 근데 바깥에만 나오면 먹으면 먹게 돼요 일어나자마자 물도 한 잔 안 마시고 라면부터 때려넣음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아 뷰가 너무 이쁘다 저 멀리가 아마 충주호 일대에서 이렇게 오는 강이 아닐까 추측한거요 뇌피셜적으로 맞다 여러분들은 이번 8월 휴가 시즌이잖아요 다들 어디 가세요? 저는 원래 울릉도를 가서 백패킹을 할까도 고민을 해봤고 국내가 아닌 해외를 가볼까 싶기도 했는데 예전에 백패킹으로 통영을 되게 가보고 싶었어요 그 사량도 샤랑도 통영이랑 거제는 다른데가 또 왔다갔다 하는데 여튼 통영 제가 가고 싶었던 섬들이 되게 많아서 올해는 통영을 가볼까 좀 그쪽으로 마음이 좀 많이 기울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딜 가시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어떻게 이 피소를 더위를 피하고 계신지도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오늘은 차박 세팅이었잖아요 그래서 철수하는데 스트레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주 마음도 평온한 상태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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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다이렉트로 저를 비추고 있어서 이제는 자연과 헤어져야 될 시간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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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되가져가기 필수예요 노지던 캠핑이던 백패킹이던 모두 저도 오늘 깨끗이 해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도 잘 놀고 갑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